윤동식, 김현동, 나와주시죠. 너 김현동이야. 참호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참호 안으로 들어갑니다. 되게 살포시 들어가시네요, 형님. 못 잡, 못 잡, 못 잡. 야, 이거. 뭐 하냐. 좋다. 대한민국 유도의 전설. 측전사 김현동입니다. 멋있다. 동식아. 동식아. 이쪽으로 와 있어. 약간 떨어져 있다가, 떨어져 있다가, 형.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, 형. 각오 한 말씀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나 김현동이야. 윤동식 선수, 각오 한 말씀. 1분 정도 보겠습니다. 1분. 동식이 유도를 했잖아. 그렇죠. 이런 그림이 잘 어울려, 동식이. 투기 종목 레전드랑 영광이긴 하겠다. 윤동식과 특전사 김현동의 대결입니다. 준비. 벌써. 옛날 모습 나온다. 그렇구나. 윤동식 파이팅. 윤동식 파이팅! 윤동식 파이팅! 들어갔다, 들어갔다. 벌써 나갔어. 벌써 나갔어. 벌써 나갔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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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부터. 벌써 나갔어. 벌써 나갔어. 벌써 나갔어. 눌렀어, 눌렀어. 돌아갔어. 끝났어요. 동식이 형 끝났어요. 아이야, 아이야.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. 야, 11초. 11초, 11초. 11초, 11초. 동식이 형, 형이 이겼어요. 11초, 11초, 11초. 제발다, 제발다. 오, 젖지도 않았어요. 1분은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. 1분은 한다 그랬는데, 11초.